스토커즈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호! 이제 점점 뻔뻔해지고 있어 자 오늘은 코트 종류별 팁 그리고 코디까지 살짝 준비를 해봤는데요 코트 종류도 다양하고 이 코트 어떻게 입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았어요 연말이잖아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니까 다들 힘 빡 주고 어? 하나도 안 부러워 엄청 추울 거거든요 고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 안 배웠니? 자 그러면 코트별 팁 코디 보라 가실까요? 스토커즈 남성분들께서 많이들 입으실 대표적인 코트 6가지 스타일일 것 같은데요 코트를 고를 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내 체형에 어울리는지 체크도 중요하거든 이왕 입는 거 내 체형 보완도 해주면서 날 예쁘지 않게 해줄 코트는 피하면 좋잖아요 코트별로 살짝 설명드리면서 요런 코디 예쁠 것 같다까지 준비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연말 코디 떠올리시면서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토커즈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 싱글 코트 싱글 코트의 느낌은 어느 정도 격식은 갖춰주더라도 너무 기세 보이지 않는 스타일 그래서 깔끔 미니멀 스타일이나 캐주얼을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께 입문용으로도 추천드리는 코트가 싱글 코트예요 어떤 체형이나 잘 어울릴 수는 있겠지만 어깨 패드가 없거나 좀 축축 떨어지는 원단감의 코트일 경우 왜소한 체격 혹은 어깨가 좁아서 콤플렉스이신 분들은 요게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왜소한 마름 어깨 콤플렉스가 있으시다면 어깨 패드 좀 빠방한 거 어깨 만들어 입는 거지 반대로 살집이 좀 있으신 경우 H라인으로 톡 떨어져 주거나 적당히 라인을 잡아주는 코트를 선택하시면 뱃살 부각이 좀 들댑니다 내가 활용하는 꿀팁 미니멀 깔끔한 코디랑 편안하게 잘 어울리는 싱글 코트인데요 격식은 갖추되 너무 기센 스타일은 아니게끔 해주는 미니멀 코디 클래식한 스타일로 정장 출근 투머치 하지 않게 입이 딱 좋은 코트가 싱글일 것 같습니다 캐주얼하지만 또 너무 캐주얼하진 않게 어두운 데님과 매칭 해주셔도 깔끔하면서 단정한 캐주얼룩 자 다음은 더블 코트예요 더블 코트의 큰 특징이라면 버튼이 두 줄로 들어가지고 조금 더 중후한 격식 차린 느낌을 줄 수 있는 코트 그래서 클래식한 무드 포멀한 무드를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스타일입니다 더블 코트의 특징이 있다면 체형을 조금 더 부피감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왜소한 게 콤플렉스이신 분들은 이걸 활용해서 좀 상체 보완을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살집이 있으신 분들은 괜히 입었다가 오 나 더 커 보여 그래서 이 부해보임이 싫으신 분들은 밝은 컬러의 코트보단 어두운 컬러의 코트로 가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클래식한 느낌으로 치노 팬츠에 니트셔츠 레이어링 코디 단정하면서도 남성미 넘치게 이너로 목폴라, 목크넥 활용해주시면서 감성 한 스푼 미니멀 코디에도 좋습니다 밝은 컬러감으로 포근한 느낌이지만 믿음직스러운 남친룩 스타일은 제가 좋아해요 다음은 발막한 코트 발막한 코트는 스코틀랜드의 찬 바람과 비를 막아줄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코트라서 벗옷 위에 걸칠 수 있게끔 기장감도 길게 품도 크게 그리고 레귤런 숄더가 특징인데요 이런 특징 때문에 활동성도 좋고 편안한 겨울 코트로 많이들 사랑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레귤런 숄더 특징 때문에 어깨가 좁아 보일 수 있지 않나요? 원단감이 어느 정도 탄탄하고 두껍다면 이거 보안 어느 정도 되고요 겨울의 코트 있잖아 이너로 어깨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겹겹이 좀 두껍게 그래서 코트 입으실 때 요런 점까지 챙겨주면 참 좋아요 콤플렉스 가리기 좋은 시즌 겨울이라고 아무래도 이너 옷들이 많이 가려지긴 해서 오히려 쉬울 수 있는 코트인 것 같은데 미니멀 깔끔한 코디에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데일리하게 학교 갈 법한 캐주얼 코디에도 잘 어울립니다 좀 더 디테일이 들어간 팬츠도 활용 가능하신데 개인적으로 저는 후드티랑 레이어링해서 입었을 때 발막하니 참 예쁘더라고요 다음은 더플 코트 북유럽 지방 추운 바데에서 일하시는 어부들을 위한 코트인데요 두터운 원단과 좀 독특한 여밈이 특징인데 나무로 만든 토그를 고리에 거는 방식 요게 어부들이 장갑을 끼고 또 이제 입었다 벗었다 하기 쉽게 만든 포인트라고 하는데 요게 또 코리안으로 떡볶이 같은 느낌 떡볶이 딱! 그래서 저희는 떡볶이 코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토그나 후드가 주는 뽀짝한 느낌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스타일의 코트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남성미 넘치는 분들께서 떡볶이 입었을 때 개인적으로 넉넉한 실루엣 활동성 좋은 편이라서 스타일만 맞으신다면 더플 코트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대학생 룩 캠퍼스룩에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파릇파릇 진짜 돌아가고 싶잖아 밝은 컬러 카멜 컬러 더플 코트는 포근한 느낌이 배가 되는데 테이블 니트랑 더플 코트는 너무 예쁜 조합이죠 하지만 진짜 반전 매력 룩은 깔끔 클래식한 코디에 얹어주면 되는데 진짜 이거 막 설렌다니까 다음은 로브 코트입니다 샤워 가운이 영어로 로브인데 이러한 특징을 살려서 만든 코트 스타일인데요 이 넥라인 부분도 실제 로브처럼 완벽하게 나오는 디자인은 좀 부담스러우신지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허리에 묶을 수 있는 끈 디테일이 들어가면 로브 코트라고 많이들 표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 기준 예쁜 로브 코트들은 기장감이 좀 긴 편인데 아 이게 참 매력적이에요 펄럭이는 느낌 그리고 만약 로브 코트를 하나 영입을 하신다면 너무 정핏보다는 좀 루즈하게 입는 게 좀 더 예쁘니까 그거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허리에 끈이 달렸다 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꼭 여며 입으실 필요도 없고 허리끈 디테일이 그냥 코트 위에 악세사리 느낌? 베이지 계열 톤온톤 코디해도 괜히 로브 한번 묶어주면 포근해 보일 수 있는 거지 개인적으로 조금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해주기 때문에 셋업에 얹어져도 저는 매력적인 것 같아서 멋땡이 직장인분들 렛츠고 마지막은 하프 코트입니다 하프 코트는 이름대로 절반 기장감 정도예요 짧은 코트들 대표적인 예시론 피 코트가 있죠 피 코트는 유럽 해군복을 모티브로 바닷바람을 막아주기 위한 울 소재 그리고 과격한 움직임에도 편해야 되기 때문에 골반 정도까지 오는 기장감 그래서 롱 코트보다는 하프 코트들이 활동성이 진짜 좋긴 좋아 하지만 하트가 좀 시릴 순 있어 저는 하프 코트의 경우 키장난 분들께 하나쯤 추천드리는데 롱 코트가 내가 상상하던 그 롱 코트 그 맛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날 하프 코트를 입으면 내 비율이 괜찮아 보입니다 경험담이에요 제 주변엔 하프 코트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잘 소화해주면 눈이 가 코멀 미니멀 룩에 얹어줘도 예쁘고 캐주얼 룩에 입어주셔도 전 좋더라고요 만약 입어주신다면 우리 네이버 카페 보는 건 죄가 아니잖아 나도 보여줘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스타일의 코트 뭐 약간의 팁 그리고 코디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다들 연말에 행복해라 그거면 난 됐다 자 그럼 저는 이어서 조금 더 센스 있게 좀 패션 좀 아는 척할 수 있게 입을 수 있는 레이어링 꼴집들도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기획자가 써놓은 멘트대로 하면요 다음 영상도 만반부 아 쭌디 더 올드해 다음 영상도 만나요 다음 영상도 만나요 다음 영상도 만나요